네, 오늘의 시그널은 GS 류테일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요즘 MZ세대, MZ세대 하는데 사실 G세대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M세대는 너무 솔직히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뭐 MZ, 그게 그냥 요즘 세대 트렌드를 하는 단어니까 그렇게 차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쇼폰 플랫폼에서 그거 유행이잖아요. 힙스타 감성충, 성수동 감성충. 킹받는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아서 성수동 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발막한 코트를 입고 발막하는 원래 비오는 지역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이어서 어깨 쪽지가 없어요. 비가 내리면 바로 흘러내리게. 근데 그걸 입고 볼캡을 써요. 이른바 남친룩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저길 갑니다. 노티드 성수를 가요. 그래서 줄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물론 댓글에 또 있더라고 에어팟을, 에어팟을 보전해서 줄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옆에 커플이 나보고 웃길래 왜 웃나 했더니 그거 보고 웃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누가 올렸는데 어제 줄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은 당연히 애플이죠. 그리고 여기 상수는 바이레도가 올라져 있어요. 바이레도 아니면 딥디크가 올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추운 날 노티드에서 초코 아이스크림 시켜서 먹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가요. 그럼 어디로 가죠? 디올 성수 팝업 스토어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죠. 그 차림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올립니까 인스타에? 찬란한 나의 하루. 그렇죠? 이게 성수동 감성충의 지금 약간 재미이기도 하고 그 세대를 특정하는 소폰 플랫폼으로 떠서 여러 가지 밈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게 한쪽에서는 비아냥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업계에서 그 세대들이 어쨌든 그런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 소비 문화를, 트렌드를 주도하는 소비층을 대상으로 당연히 영업을 하겠죠. 지금 GS 리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BGF 리테일의 CU에 비해서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GS 슈퍼도 갖고 있고 GS 리테일의 앱도 지금 조금 잘 안 돼가지고 CU에 비해서, CU를 가진 BGF 리테일의 주가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데 지금 이런 거, 오포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게 디올 팝스토어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게 다 오포예요, 오포.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GS25 DX 랩점 있잖아요. 거의 강남역에 쉑쉑점이 생겼잖아요. 친구 우리 동네에 있는 거 보면 친구 진짜 낮죠, 편의점. 거긴 친구가 막 저기 위에 있고 진짜 광활한 데다가 이 와인 전문점이죠.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생기죠. 편의점이 특화 지점을 세워요. 어느 지역은 농산물 판매 지점을 세워버리고 어떤 데는 와인, 위스키. 왜 이게 또 그러면 MG세대가 위스키에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창수 위스키 이거 3호. 이게 또 왜 3호냐면 1호, 2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캐스크라고 통나무 통 있죠. 딱 조금만 생산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어디서 가져갔냐. 지금 김창수 위스키 3호가 276병이 뽑아져 나왔는데 38병을 GS 리테일이 가져갔어요. 제일 많은 부분을. 왜 김창수 씨한테 물어봤더니 왜 GS 리테일한테 이렇게 많이 줬냐고 했더니 GS25가 모든 면에서 제일 많이 도와줬고 마진도 제일 작게 가져갔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GS25의 물량이 제일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말한 대로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정말 위스키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혹은 리셀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인스타에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목적은 다 다르겠지만 오픈런을 했다는 거죠, 이날씨. 이날씨 오픈런을 하고 그때 김창수 대표 사인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위스키 병에다 사인을 받았죠. 위스키가 50.5도입니다. 그때 그전에도 사실 이런 것들 있었죠. 박재범 씨가 원소주 내놨을 때 다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지금. 2021년 7월에 국내 최대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와인 25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오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오토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세탁소 예전처럼 맡기는 사람 있나요? 거의 다 저기 불러가지고 세탁 그냥 가져갔다가 새벽에 받죠. 그리고 오아리스트 상장 처리됐던데 어쨌든 새벽 배송으로 마켓컬리니 이런 거 받고 비마트로 시켜서 받고 O2O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로 불러서 택시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불러면 오프라인 온다고 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에 단무지 한 조각 그 초록색에 배달해주고 찾아가는 중국집 배달원 보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화했어요. O4O로. O4O는 뭐냐면 FOR이니까 오프라인에 더 중심을 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온라인으로 예약한 다음에 가는 거죠. 디올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의 설아수도 그렇고 삼청동이라든가 성수동에 즐길 수 있는 거리.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예요. MZ세대가 그걸 인스타에 허세충으로 올리든 정말 가서 그거를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든 감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MZ세대가 그걸 소비를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치열한 경쟁력을 돕고 오프라인에 가서 그 공간을 경험하는 O4O 서비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위스키가 MZ세대가 굉장히 열풍을 불기 때문에 위스키 전문 O4O 플랫폼을 런칭을 한 거죠. 2021년에.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와인 25플러스로 예약을 한 다음에 가까운 GS25 매장을 픽업 지정을 해요. 그럼 거기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디로 지정합니까? 아까 전에 GS25 DX 랩점 같은데. 왜냐하면 동네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GS25 DX 랩점을 가면 다양한 위스키도 만나볼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걸 또 인스타에도 올려가지고 나의 오늘 고생한 하루에 대한 대가. 뭐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진 요즘의 트렌드인 거예요. 이게 지금 BGF 리테일도 마찬가지잖아요. CU에서 20대 후반이랑 30대 팀장님들이 그 CU에서 알바들의 하루를 막 올려서 지금 조회수가 몇백만씩 나오잖아요. 뚝딱이라고 어설픈 알바생. 이런 거 해가지고 뚝딱이 하루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무슨 감성충류도 됐고 MZ세대도 됐고 어쨌든 간에 이런 소비를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업계들이 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S 리테일도 이런 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BGF 리테일에 비해서 뒤진 부분 오늘은 여기만 설명을 드렸는데 호텔 부분도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GS 리테일도 이제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GS 리테일이 지금 세대에 맞춰서 트렌드에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볼까요? 네, BGF 리테일은 그래도 위로 한번 올라갔는데 GS 리테일은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게 지금 좀 크죠. 아까 컴투스에서 보듯이 비슷합니다. 장기 박스권 하단부를 뚫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네요. 그렇죠? 컴투스, 장기 박스 하단부를 뚫으니까 올라갈 때 이제 저항권이 되겠죠. GS 리테일도 일단 여기가 저항권이라서 여기를 뚫어야지 3만 5천 원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GS 리테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